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들, 부정부패, 특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기조 등에서 전통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탱해왔던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의 지지층 2040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아주 적신호가 켜졌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대선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물론 여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서울에서조차도 열쇠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 자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통계여서 아주 반갑기도 합니다. 13일과 14일 문화일보 올해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서울지역 3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35.6% 민주당의 박영선이 33.3% 그리고 33.3%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가 25.1%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박영선 그리고 안철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선은 야권 단일화를 전제한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오세훈보다는 17.1%포인트 그리고 안철수보다는 17.5%포인트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대결에서는 다 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 측은 지난 16일 선거는 원래 한 번씩 붙임이 있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지난해 총선 때도 처음에는 팽팽했다. LH 사태가 진정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낙관논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침체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지표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9일과 10일에서 한 조사를 보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교체로는 48%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유지로는 40%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8%포인트 더 많은 것입니다. 정권교체로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39%에 머물렀지만 지난 연말 추미애, 윤석열 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꾸준히 상승해서 이번에는 48%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로는 우위를 보이게 된 것은 중도층의 민심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정치성량을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정권유지로는 46% 그리고 정권교체로는 44%의 아주 팽팽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후 그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도층의 정권유지로는 11월에는 46%였다가 12월에는 36% 그리고 1월에는 38% 2월에는 36% 3월에는 36% 그러니까 처음에 46%였던 것이 36%로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정권교체론의 응답은 어떨까? 작년 11월에는 44%였던 것이 12월에는 52%로 엄청 뛰어올랐습니다. 1월에는 56%가 되었습니다. 2월에는 51%가 되었습니다. 3월에는 53%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4%였던 것이 53%로 거의 9%, 10% 가까이 뛰어올란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은 10%포인트가 빠졌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여론 지지율은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업체 STI의 이준호 대표는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보다 훨씬 강도가 센 게 정권교체론 응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보다 아주 정권교체론에 대한 질문의 강도가 아주 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선거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가랑비 옷 젖듯 정부 여당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적극적인 투표 의향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여당이 선거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화일보 의뢰로 입소스가 지난 5일과 6일 서울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라는 응답은 민주당 측의 지지층에서는 76.8%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9.9%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2%, 13%포인트 더 높습니다. 13%포인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투표하겠다는 것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투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학정, 폭증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적극적인 투표층이 46.1%로 유독 낮았습니다. 30대는 73.7%, 40대는 76.3%, 30대, 40대, 20대 이하의 적극 추포층이 아주 낮았는데 반면에 50대와 60대는 30, 40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50대는 82.2%, 60대는 89.3%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투표 의향 비율이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게 지금 50대, 60대 이상입니다. 여당의 주요 지지층 가운데 하나인 20, 40세대, 젊은 청들이 여당의 지지층들인데 이들이 보궐선거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투표도 적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지지율도 낮고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지지층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총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전문위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숫자 때문에 여당 우위 구도가 공고해진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2050, 20대에서 50대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양당 득표수 격차는 2017년 대선 때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2017년 대선 때는 표차가 557만 표였다. 그런데 크게 줄어든 244만 표였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20, 40세대 이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권교체론이라는 방향 진환까지 이루어져서 여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이 꽉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문재인 정권은 이대로 나와뒀다는 큰일 나겠다 하는 위기의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약해진 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제3지대 신당 창당을 가정한 여론조사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STI의 12일과 13일 여론조사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8, 민주당이 30.7, 국민의당이 5.9%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당 창장을 가정한 조사 문항에서는 윤석열 신당이 28.0%, 민주당이 21.8%, 그리고 국민의힘이 18.3%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래 36.8%에서 18.3%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못지않게 민주당 역시 30.7%에서 21.8%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들이 이래저래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있다. 자,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로 이어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의 추이가 여권 지지율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일 케이스탭 컨설팅 인구소장은 LH 사태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2, 3년 가까이 누적된 이슈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원 폴리콤 대표는 장기간 불만이 누적돼 여당 지지를 처리한 이들을 재결집하려면 단순히 정권을 넘어간다, 정권이 넘어간다 하는 위기감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정책 성과를 입증하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정책 성과를 입증하는 모멘텀이 나올 리가 없죠. 어느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성과를 낼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들도 아니고 오로지 선동, 선전, 그리고 쇼 이런 걸 통해서 대북 정책을 자꾸 필려고 하고 북한에 퍼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북한과 아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정책 외에는 나머지는 계속해서 반대 세력에 대한 보복, 즉 폐보리, 즉 폐몰이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이루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또 성과, 지표적으로 고용이나 실업이나 수출이나 달라진 것, 나아진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체제가 그대로 성장하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그걸 망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친노조 정책, 관기업 정책을 펴가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력이 이륙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의 부정부패, 즉폐몰이 아주 신물이 난 유권자들이 빨리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염원이 가량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혁명이 바로 선거에서 나타나야 될 것인데 문제는 저들이 또 어떤 수작을 벌일 것인지 선전, 선동에 능한꾼들이 되어서 이제 또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선거가 가까워지면 또 사전투표 등에서 어떤 장난을 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또 여론조작 또는 선전, 선동에 속지 않을까 투표에 이기고 또 개표에 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부럽뜨고 이들을 감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